이스라엘 근데 가끔 짝병은 화끈하게 속정을 치면서 노래를 가면서 이거 웃어 남편 웃어 좌우로 이럴 때 다시 챔피언 소리 질러는 네가 챔피언 음악이 비치는 네가 챔피언 이탱 지르기는 네가 챔피언 니가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질러는 네가 챔피언 음악이 비치는 네가 챔피언 이탱 지르기는 네가 챔피언 설렁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네 네 아니 되게 순수하신가봐요 아 순수해요? 네 아니 지금 그 조명이 저쪽 저쯤에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초병 소식 있는데 앞으로 나가시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는 관계로 우리 제작진이 계속 이랬더니 그거 챔피언 해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유명한 그 아나운서 분한테 예예 몸을 좀 이렇게 트시라고 네 FD가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심지어 그건 이거 쓰고 계셨던 거야? 응 이걸 쓰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그거는 아니라고 하신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신다 네? 엠본부 네네 웃음은 보기와요라고 연출을 하는데 네 새로 들어온 조연출이 있었어요 네네 서영춘 선생님이 녹화를 딱 하시려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온 조연출께서 자 서영춘 선생님 긴장 푸시고 딱 그러니깐 서영춘 선생님이 갑자기 어이가 없으니깐 너나 긴장 푸세요 그런 얘기할 생각 내가 따로 있지 아이고 네 가겠습니다 방송 일화가 재밌어요 재밌네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27번 정경아 암게루의 초대 응 아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아 소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불러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소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불러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네 많이 나왔네 네 네 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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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